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요당 신우입니다. 오늘은 중부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천둥,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는데요.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고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. 또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니까요. 건강관리 꾸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통에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. 다만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